KK 앨범 듣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컴퓨터의 수준입니다. 오늘 얼른 슬라임. 그리고. 말을 잘 할 수는 모르는구나. 말에 약해서요. 왜 웃쳐봐요. 근데 이렇게 막. 지금은 진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. 실물은 제대로 처음 뵙지만. 가다가 이제 활동 끝나면 저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. 막 이렇게 쪄거든요. 이렇게 살 쪄 있는 모습도. 이렇게 살 쪄 있는 모습도. 이렇게 살 쪄 있는 모습도.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네요. 살쪄 있는. 살찐 있는. 살찐 모습이요. 자료. 어떤 자료를. 살찐 모습이요. 살찐 모습이요. 아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. 아니요 아니요. 제가 뭔가 그런 것도. 혹시 베이컨 좋아하시나. 혹시 베이컨 좋아하시나. 아 다. 쓸 수 있다 우기. 야 우기 팬. 야 우기 팬.